안녕하세요. 저는 샤베 피아니스트 고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곡은 드비시 영상 1번 중에 1번, 물에 비친 그림자라는 곡이에요. 물이라는 소재, 정말 작곡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드비시의 이 곡도 그러하고, 라벨의 물의 유희, 그리고 물의 요정 이런 곡들도 있고 드비시와 라벨한테 모두 영향을 주었던 리스트의 에스테장의 분수 역시 물이라는 소재로 작곡된 곡입니다. 이 곡은 1905년에 영상 1권이 출판되었고요. 영상 2권은 1907년에 출판되었어요. 그런데 이 곡을 나오기 전에 드비시가 출판업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곡을 작곡하고 있는데 이 곡은 슈먼의 왼쪽, 쇼팽의 오른쪽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신감에 가득 차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드비시는 굉장히 음향에 대한 탐험, 그리고 톤 컬러에 대한 개성적인 접근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드비시를 인상주의라는 피아노 작곡의 새로운 경향을 창시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정작 드비시 자신은 인상주의라고 자신의 음악이 불리우는 것을 싫어했다고 해요. 인상주의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회와 양식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드비시의 음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 클로드 모네의 해도지, 인상 해도지라는 작품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게 처음 전시가 되었을 때 평론가들한테는 굉장히 혹평을 받았다고 해요. 벽에 벽지, 스케치보다도 못한 작품이라고 그냥 인상만을 담아냈다, 미완성된 작품이다, 이러한 혹평을 들었는데 그러한 인상만을 담았다는 대해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유래가 되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드비시가 좋아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인상주의 회화와 드비시 음악에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점 두 가지만 살펴보고 피아노 공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경계선이 불분명하죠. 그리고 윤곽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게 되게 희미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평을 많이 받았던 회화 양식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드비시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 선율이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주제 선율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게 이렇게 큰 형체와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선율이라는 건 예전에 독일 전통에서 이렇게 선율이 전개되고 발전되어야 했다면 인상주의 드비시 음악에서는 선율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연속적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성에 있어서도 화성이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색채를 더하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시시각각 변한 그 찰나의 순간을 화폭에 담았던 인상주의 회화처럼 드비시의 음악에서도 그 찰나와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음색의 변화를 통해서 문맥을 구분하고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색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이 곡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잔잔한 도입부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건 왼손이에요. 이게 마치 되게 잔잔한 호숫가에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드랍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오른손의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물이 퍼져나가는 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게 연상되는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은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답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약간 호숫가가 생각이 납니다. 호숫가에 이렇게 물방울이 호수로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왼손에서 드러나는데 이렇게 테네토로 표시되어 있는 왼손이 정말 종소리처럼 똑똑똑 들리게 아주 명확하게 들리는 게 중요하고 오른손 코드들은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퍼져나가는 움직임처럼 조금 자유롭게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다이너믹이 피아니 심오니까요. 오른손은 꽉 채운 화상을 내주되 피아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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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정도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왼손 보시면 A플래시와 D플래시 이렇게 나와주는데 두 번째 마디 마지막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마지막에 마지막 16분음표의 왼손이 이렇게 나와주거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D플래시 이렇게 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약한 비트에 있지만 A플래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A플래시ib는 중요하게 바람이 흩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앞부분 들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9마리에서는 분위기가 환기돼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떤 걸 생각했냐면 고양이랑 새를 생각했습니다. 이 앞부분 화성으로 나오는 부분은 뭔가 고양이 움직임 그 다음 이렇게 한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새 같아요. 그래서 짝짝짝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윗소리를 코드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성에 있는 이 병행하는 거 드뷰씨가 금기해왔던 병행을 아주 잘 사용했잖아요. 아주 오묘한 그런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이 화성을 잘 살려주면서 내성도 잘 들리게 그리고 뭔가 고양이와 새의 그런 음색의 반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5마디에서 리타르 단두가 있어요. 여기 15마디에서 리타르 단두가 있어요. 16마디에서 압템포를 나올 때 가장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 중에 제일 고음이 등장하거든요. 할 때 무엇보다도 이 새끼손가락 오른 속에 새끼손가락 이렇게 가장 삼성부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소리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술의 정답 음악본수 있죠. 그런 거에서 뭔가 물이 형체를 이제 잃어버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을 연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칠 때 되게 뭔가 희미해져가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시면서 치시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아니 시모고요. 스트림젠도 되고 되게 빠르게 약간 흥분되어 가지만 그 다음 25마디에서 다시 피아니 시시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무 다이네믹 이 디비쉬는 작은 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이네믹을 유념하셔가지고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마디에서 많은 분들이 격부점으로 연주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디비쉬는 16분 음표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물의 소용돌이가 이제 조금 시작되죠. 앞부분이 굉장히 잔잔했다면 이 부분은 조금 되게 활발한 움직임 그런데 이제 더한 활발한 움직임이 나오죠. 이제 44마디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잔잔한 바다 호수가 아니라요. 바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풍이 올 때 이제 막 물결이 거세지잖아요.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서 왼손도 되게 리듬도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고요. 화상도 같은 경우는 파도가 싹 밀려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강조가 되다가요. 그 다음 때 같은 같은 한 솜을 썼지만 64분 음표와 다르게 51마디에서는 32분 음표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른 음색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이 플랫 메이저 아르페쥬가 나오죠. 이 부분은 뭔가 라이아가라 폭포가 확 쏟아진다거나 막혀놨던 댐이 방류될 때 쏟아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거 혹은 번개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이 부분은 렌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마지막 66마디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렌토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뭔가 사막같은 황량한 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C마이너 알페쥬가 나오면서 이게 거짓이었다. 신기루, 오아시스 신기루 많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우리가 화상도 그렇고 음색 같은 경우에서도 어떠한 파트에 조금 더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확 확 변하거든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저처럼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시면서 그 이미지에 맞는 칼라를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